최근 송영한 KBS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주연 김유리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이세영이 W코리아 12월호를 통해 베르세체 향수주 싱스 인터내셔널과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베르세체 퍼핀과 함께해온 이세영은 베르세체 딜란 터코이즈와 빌런 블루, 또르, 판매에 이어 베르세체 크리스탈 컬렉션 화보를 선보였다. 이세영은 크리스탈 컬렉션 제품에 맞춘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해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성숙한 여성을 위한 향수에 맞춰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아우라를 발산했다. 이세영의 눈을 뗄 수 없는 비주얼은 베르세체의 화려함과도 매우 잘 어울렸다. 베르세체 크리스탈 컬렉션은 베르세체 넘버원 향수 브라이트 크리스탈 브라이트 크리스탈의 명성을 이어 재판생한 브라이트 크리스탈 앱솔로 뿌리는 순간 프레시암이 퍼지는 일로 다이아몬드와 긴 여운을 주는 오리엔탈 계열의 크리스탈 누아로 구성되어 있다. 크리스탈 컬렉션의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키는 보틀과 플로럴 향은 고급스러운 여성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 시켜준다. 베르세체 향수는 11월 23일부터 크리스탈 컬렉션 구매 시 이세영 미공개 포토카드와 이세영 팬사인의 응모권 추첨권을 증정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시코르 닷컴 서울 지역 시코르 오프라인 7개 매장에서만 진행된다. 또한 12월 15일 이세영 팬사인회는 시코르 강남역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베르세체 향수와 함께한 이세영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한 매력은 W코리아 12월호와 W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